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우리 1년의 마무리를 슬슬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도 그렇고요. 우리 N수생 친구들도 평상시하고 좀 다른 스케줄로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12월 3일이라고 하는 수능 공통된 목표 하나를 가지고 그때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미래를 좀 설계를 해보고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 추수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곡식 거둬가지고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좀 얻어내는 그 마지막 강의로 자, 이제 수능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모의고사는 크게 지구학 1하고 2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구학 1 같은 경우에는 언팩트 시즌 1, 언팩트 시즌 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언팩트 시즌 1 3회분 모의고사를 먼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언팩트 파이널 시즌 2 또 역시 3회분 모의고사에서 총 6회분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계기고요. 그리고 지구학 2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언팩트 지구학 2 파이널 모의고사 4회분으로 해가지고 한 차례로 지구학 2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은 지구학 1, 2 모두 스튜디오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강의랑 약 70분 정도의 해설 강의로 총 언팩트 파이널 시즌 1도 3강 그리고 시즌 2도 이렇게 3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구학 2 같은 경우는 총 4강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다 보니까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전범인 모의고사들을 좀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각 부분의 나의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꼭 싸움으로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수능 시험 문제를 내는 평가원이 있어요. 그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수능 문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방어해서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승리를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나의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 놔두고요. 약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 가서 그 평가원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릴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틀리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틀리지 않도록 개념을 쭉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몰라서 틀리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수능 전까지 발견이 되고 이걸 내가 틀리지 않도록 개념을 알고 어떤 부분을 내가 몰라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마지막 최종 점검 단계가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고 그리고 난이도 자체로 실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난이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취약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서 두 번째가 내가 평소에 잘 못 보던 유형들을 그냥 시험장 안에서 한두 문제, 수분 문제가 다 그런 유형은 아니죠. 대부분의 보통 수분 문제 중에서 18, 19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보던 유형인데 한두 문제 정도 갑자기 내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상대방이랑 전투를 하는데 내가 전혀 듣도 못하고 탄 신병기, 새로운 무기가 와가지고 나를 때려. 그러면 좀 사람이 당황스럽지 않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실전 파이널하고 똑같이 이런 새로운 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어쨌든 거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그 문제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교과서에 없거나 교육과정이 없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런데 교과서나 교육과정이 있는 것들을 이제 자료라든가 아니면 문제 구성을 새롭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 뿐이지.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출제가 됐던 6월달 평가원이나 아니면 이미 4월, 5월달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들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들에서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EBS 수특하고 수안은 이미 6월달에 수특 연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수안도 변형 모의고사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 EBS 연계 교재에서도 필요한 문제들을 같이 아 이런 자료들 우리가 파이널에서 한번 같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연계 교재를 자료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저만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전부 다 집필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이 각각 자기네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문제로 우리 학생들을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주시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마지막 최종 수정을 거쳐가지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요. 이제 그동안 선생님이 엄시리즈를 오래 진행을 했잖아요. 어메이징, 언빌리블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해서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엄팩트,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쭉 엄시지를 따라온 학생들이면은 당연히 선생님이랑 파이널까지도 같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수업을 그동안 안 들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학생들 역시 선생님이랑 이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가지고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수능 시험장에 빠딱 틀렸을 때 내가 좀 이런 신유형에 당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엄팩트 파이널에서 정말 엄팩트 있게 우리 한번 최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1등급하고 1등급 기본이긴 하지만 결국은 만점을 가자는 얘기죠. 우리 지구학 1학원 2에서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노력해가지고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업 진행할 때는요. 여러분들 현재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마지막 파이널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와가지고 실전 수능하고 똑같이 30분 시간을 카운팅을 하면서 시험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의 해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는요. 이것도 일주일에 딱 시간을 좀 정해내세요. 예를 들어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엄혁대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 이대문을 풀겠다. 그리고 강의를 듣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의도 반드시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시계 카운팅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30분을 딱 시작 30분을 재가지고 실전하고 똑같이 초벌로 문제 풀고요. 검토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5명 답안지도 같이 동봉을 해드릴 겁니다. 5명 답안지에 체킥체크 마킹 해가지고 마킹하는 것까지 30분 안에 실전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킹한 답안지 가지고 채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데도 마킹 실수하는 친구들 남아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자고. 실전하고 똑같이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해설강의 진행할 때 마지막 최종적인 거잖아. 대부분 지금 정도의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 풀이 접근 방식으로 대부분 풀 겁니다. 하지만 일부 문제들 같은 경우에 계산이 필요하거나 특히 우리 천체에서의 별의 물리량이나 허블의 법칙이나 이런 등등의 우주의 가속 팽창이나 좀 약간 어렵게 나오는 주제들 이런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랑 선생님이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해서 계산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그 미묘한 차이도 시간 몇 십초를 전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30분 안에 다른 한 문제를 훨씬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이 해설강의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제 풀면서 개념도 같이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된 부분들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선생님이 주구장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수능 지과학은 어명대만 믿고 오시면 여러분 수능 1등급뿐만 아니라 만점까지 확실히 매조지한다고 하죠.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드리는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1등급 만점 미리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그 수능 1등급이나 만점을 이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 잘해가지고 우리 꼭 원하는 대학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본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